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? 이렇게 하려면 더 나가야겠다 야 야 미치겠다 내가 아까 26분에 나갔다니는 30분에 나갔다니는? 30분 야 그럼 다니다 빨리 가자 10분 안 남았네 빨리 가겠다 10분 안 남았네 그러면 사진이나 티가 없긴 한데 너 그거 봐 구경해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는지 봐야지 이거를 무슨 사진? 그렇다 이제 아서를 세 번째 기도 시간이고 그러면 분명히 안 되네 사진 몇 분에 들어가십니까? 이렇게 찍어놨는데 뭐한 거야? 내가 왜 이렇게 있는데 뭐하는 거야? 이거 어디야? 해야mayın 나 좀 누나 안하네 안한 거 안하네 앗 야 나는 형님 꼭 해야해 이렇게 말해 지금 저 남자는 너 이거 시원한 프린코어